막걸리 한잔! 딱 한잔만 하겠습니다. 아아! 시원하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막걸리 한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2022년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막걸리 한잔! 오늘도 막걸리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아아!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막걸리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아! 상승입니다. 상승. 월요일 급등주. 상승입니다. 상승. 월요일 급등주 대신 막걸리 마셨습니다. 급하게 마셨습니다. 예. 막걸리 한잔. 올차 방송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아이고 흔들고 먹었어야 되는데. 좀 맑게 먹겠습니다. 집형 막걸리. 막걸리 한잔. 아아. 나. 집형 생 막걸리 한잔. 아아. 찐따양 10위 코입니다. 남원의 생 막걸리 한잔하게 했습니다. 아아. 아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술 한잔하는 시비코입니다. 2022년 11월 12일. 11월 12일. 어저께 빼빼로데 했죠. 빼빼로데이어가지고 본 채널. 빌드코인하는 시비코인에서 술 먹방 진행했습니다. 지금 뭐 산순 막걸리 한 2병 이상은 먹고 와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금잔디 노래 잘하네요. 금잔디 노래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술 창출 안 되세요. 금잔디 노래 좋아합니다. 트로트 좋아합니다. 트로트 좋아합니다. 트로트 좋아합니다. 찐따양 10위 코입니다.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뭐 애매하게 남았네. 네.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쇼.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감사합니다. 14일차 14일차 막걸리 한잔. 15초 안에 먹어야 합니다. 아우.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동에서 온 옥수수 막걸리 한잔 색깔이 노랗습니다.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명 감사드립니다. 어묵도 하나 먹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 마셨네요. 한잔 하겠습니다. 우루가이를 이겨서 16강 진출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다음 경기에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막걸리 한잔 가평 자생 막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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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